스탑!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미소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미미에요 오늘은 저희가 뭘 할거죠 미미씨? 바로바로 케이팝스타? 아니 케이팝스타 맞아요 저희 케이팝스타 나갈거에요 맞죠 맞죠? 맞죠 맞죠? 맞아요 저희가 듀오로 나갈건데 한번 여러분들 저희 한번씩 픽해주세요 오케이 핑미핑미 핑미핑미요 핑미핑미요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저희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번씩 해주시구요 미미님 유튜브에도 재밌는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서 보세요 아시겠죠? 컴온 베이비들 어 부셔졌네 오케이 고 읽어볼게요 케이팝최신탄 우리 케이팝 고수죠? 그러면 일단 맛보기로 제가 님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일단 다 읽고 테스트하겠습니다 주제 케이팝 문제수 총 36문제죠 14년거 15년거 16년거 17년거 12개씩 그 다음에 정답을 적을때는 띄어쓰기 안해도 되구요 원작자는 반도인간님이고 회로랑 맵수정 로크라님이 하셨대요 그 다음 플레이하기 전에 주크박스 소리 설정은 필수 한번 볼까? 주크박스 소리를 얼마나 한 60? 한 50으로 줄여놔야겠다 50으로 해놓고 음악소리는 꺼놔있고 주음량은 안 꺼놨고 리서스팩은 설정하는 것만 넣을 것 오케이 설정끝 오케이 오케이 60으로 해놨어 그럼 제가 케이팝 한번 문제 내볼게요 맞춰봐요 오케이 난 고수 오케이 뭐 내지? 딱히 할게 없네 어 니나노 저기요 그냥 니나노 이 노래 몰라요? 이 노래 몰라요? 몰라요 니나노 공민지 니나노요 니나노 네 오케이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읽어주세요 플레이 도중 음악이 안 들리실 경우 리서스팩을 뺏다가 다시 넣으시고 음반에 다시 넣어주세요 리서스팩을 2014년으로 설정해주세요 답을 적으실 때는 영어로 적으라는 표시판이 없을 때는 한글로 답을 적어주세요 다음 노래를 부른 걸그룹의 이름은? 오케이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먼저 맞춰볼까? 오케이 간다 힌트? 힌트를 왜 봐 우리가 우리 힌트 따위 필요 없다고 오케이 넣는다 14년 굿벌싱 어머 오우 터치 마이 바래 푸른 하늘보다 높이 리듬이 좋아 뜨거운 태양 아래 너와 나 빠래 터치 마 바래 비 소구 너무너무 빠르게 아 이 노래 시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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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치 마 바래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시스타라고 적으면 되겠죠? 터치 마 바래 아 너무 쉽네 이거 시스타라고 딱 적으면 되잖아 시스타라고 적어야 되나? 시스타라고 적어야 되나? 시스타라고 적어야 돼? 시시시 오케이 시 간다 정답인지 확인 확인 갑니다 힌트도 한번 확인해볼게요 아 왜 저걸 왜 확인해 확인 안 해도 되지 오케이 터치 마 바래 왜 이런거 너무 쉬워 자 한번 또 가볼까? 오케이 간다 노래 제목이에요 이번에 어 말 왜 자꾸 말해줘 사랑은요 중독 오벌도스 시간이 지날수록 통제는 힘들어져 점점 더 깊이 빠져간다 에오 너무 쉬워 아 중독이죠 중독 중독 너무 쉬워 아 너무 쉬워 이가 노발도스 한번 힌트 볼까? 뭔지? 아 백현 찬 디오 아 여기 딱 나있네 오케이 님도 있죠? 전 백현인데 저도 있어요 전 백현인데 님은요? 저요 디오 디오 아하이 난 백현이야 제가 배가 디거든요 아 맞네 아 그러면 이제 걸그룹이네 걸그룹도 우리 고수지 간다 고 아 이건 딱 봐도 걸스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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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재밌다 이거 딱 내 스타일이야 내 스타일 마이 스타일 오케이 어 뭐야 왜 안 먹어 먹어 어 됐다 하이 걸스테이 썸싱 오케이 오케이 한번 넣어보세요 제가 넣어볼게요 오케이 이 노래 딱 봐도 에일리죠 에일리 에일리 딱 봐도 에일리 에일리 아 아기 딱 하세요 아 딱 봐도 에일리지 이거는 고고 자 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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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쉬운데 그죠 노래가 늘었어 가수 이름. 가수 이름 보겠습니다. 박보람 박보람. 당연하죠. 살 엄청 빼고. 맞아요. 그래서 이 노래 나온 거잖아. 뭐가 힌트. 박보람. 정말 너무 쉬워. 잘 가요 말로. 너무 좋아. 너무 쉬워. 역시 이런 게 우리는 고수지. 다음은 걸그룹 이름. 이건 딱 봐도 누구 나올 것 같이 예측해 볼래요? 2014년? 2014년이면 딱히 생각나는. 이제 소녀시대 한 번 나올 때 됐어. 2014년에는 있었을 거야. 라이언 할티 이런 거? 2014년에는 소녀시대 한 번. 이거 딱 봐도 나이 뮤지스죠?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이거. 이거 시크릿이. 아 맞네. sorry. sorry. 내가 케이팝 하수네. 내가 케이팝 하수하수. 민중수 옥희. I'm loving you. 내게 사랑인지. 떨어진지 모를 만큼. 이 노래 제목 뭐였지? Fall in love인가? 몰라요 사실. 노래 제목 기억이 안 나. 아임 러빙구나. Fall in love이 아니라. 아하. 아 노래 제목. 나와 보셈. 내가 딱 맞출 테니까 나오지 마자. 1초만에. 아 빅뱅. 근데 제목은 몰라. 이거. 이거. 이거 비혼해 있고. 롤리. 아 그렇구나 안 들어봐가지고. 아 님 진짜 고수인데요. 롤리 롤리. 바로 오빠 사랑해요. 롤리. 영어 소문자로. L O N E L Y. 어 님 좀 고수인데요. 외로우 롤리. 어. 좀 하는걸. 다시 보여 지금 케이팝 보수. 와 산드로 오빠 최고. 산드로 오빠 최고. 산드로 오빠 최고. 어 뭐야 나 꼈어. 하이. 여기 어디 왜 열. 문 좀 열어봐라. 어. 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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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야 돼. 오케이 내가 염. 나와보세요. 틀려주세요. 하이. 웰컴. 웰컴백.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노래. 나와 Velma. Ye 21. 랄라 라. 라 랄라 라 랄라 라. 랄라 랄라. 랄라 랄라. 서 장이 진다. 라 라. 랄라 랄라 랄라. 라랄라 랄라 랄라 랄라. 랄라 랄라. 라 라 라. 라 booking. 라 콜 투 투 투 투 투 투 투 투 position. 라 د이 라. 어 힌트가 này 없대. 이거 라 산드로. 비ましょう. 비비비비비비비비비 너무 잘해 우리 네아. 우리 아 나 똑같힘. 하이 살려줄 사람 이거 바로 오셔야 되는 저처럼 아 그래요? 오케이 노래 틀어봐라 걸그룹 내가 걸그룹은 또 장인이지 내가 걸그룹 장인이잖아 이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야 에이 삔꾸 손나은 오하영 차민이 박소롱 강단은 그대 L.O.V. 일러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나요 믿을 수가 없어 쌍쌍 떠나가는 우리 애기 빰 빰 빰 빰 여기서 머리채 한번 흔들어줘야 된다고 아 그래요? 중간에 흠이 끊긴다 살짝 깐짱하게 에이 삔꾸 정답 아 나 가야돼 오 왔어 다음 노래 제목 과연 아 아이유 제목이 뭐더라? 무릎 아님 무릎? 아님 아 나의 옛날이야기 맞아 그거 같아 맞아 나의 옛날이야 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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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네 맞네 아 내가 또 아이유 고수잖아 깨로봐 주어 그대여 나는 행복 입니다 아 이 노래 나의 옛날이야기 좋지 이 노래 인정 이 노래 진짜 좋아 아이유 최고 아이유 앨범 살려고 했는데 참았어 어 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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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간다 가수 가수 고고싱 나 원더걸스 핫팔트 난 사랑하지 못해 누구도 나만큼 널 이해하지 못해 에잇노바리 노바리 노바리 we wanna love you like i do i do i do i do 에잇노바리 핫팔트죠 핫팔트 핫팔트라고 치면 되겠죠? 어허 가는 가는 예은이 여러분들 솔로에서는 핫팔트에요 아시죠? 저 원더걸스 팬이었던거 핫팔트 이번에 신곡도 정말 좋았는데 이번 신곡 나란책 새신발 새신발을 샀어요 생각해보도록 하죠 다음 노래를 부른 걸그리 웨이브 딱 봐도 늘 EXID why don't you know don't you know 내게 맘을 보여줘 why don't you know don't you know yeah 위 위아래 위 위아래 위 위아래 위 위 위아래 위 위 아래 아 너무 싶다 아 너무 좋아 이번 노래도 좋은데 덜덜덜덜 덜덜 덜덜덜 오케이 리스펙 2015년 아 2015년? 오케이 아 너무 신나 나 이거 너무 신나는데? 저만 신나? 어 저만 신나 저도 신나는데요? 저도 신나 오케이 저만 신나고 이래 나 지금 너무 신나 간다 빨리 꺼자 빨리 꺼자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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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써보셈 빨리 나 몰라 이 제목 아 빙빙빙 뉴 미스틱 뉴? 괜찮아요 괜찮아? 니미하 쌤 저 이 노래를 처음 들어봄 아 나 남자 아이돌에 관심이 없나봐 한번 힌트 눌러볼까? 어? 괜찮아요 근데 어 잠시만요 저 그거를 모르나봐요 맞춤법을 모르면 맞춤법 괜찮아요 괜찮아요 맞춤법 좀 써주세요 아니 아니 니은히읓이잖아요 니은히읓 내가 마지막이 틀렸나? 내가 마지막이 틀렸나? 아 맞아 아아 와 진짜 여러분 이렇게 멍청한 사람이 아 오케이 걸그룹은 내 전문이야 걸그룹은 내 전문이야 해 널 보면 맛있어 쿵쿵해 널들 모르겠어 심쿵해 내가 널 좋아 심쿵 아 오 아 널 가면 없어 베이비 쿵쿵 어디가래요? A OA A O A 에이 짧은 침 stimmt 짧은 침믹 입고 오오오오 보이그룹 나 잘 몰라 OK 죄송합니다 알차 저도 몰라 빨리 빨리 나 아는 남자 그룹 다 쳐본다? 세븐틴 아님 세븐틴?! 세븐틴?! 아 몬스타 엑스 같다니까 이거 와우님 어떻게 이렇게 잘하심? 몬스타엑스 아아 몬스타엑스? 몬스타 몬스타 어 그니까 몬스타 타 타 타 인스타 할 때 화이팅 어 노래 좋은데? 어 노래 신나 이거 이따 들어봐야겠다 몬스타엑스 얘네 목소리가 들렸어 어 히어로? 오케이 이 노래 좋네 네 플레이리스트에 저장 또 보이그룹 오킉한다? 보이그룹 누굴까요? 난 딱 봐도 방탄소년단이 나올 빌리야 엑소? 아니다 어 세븐티 세븐티 소녀 아니요 만세 만세 아 만세 아 허허허헣 크흐 뱅그려야 만세르 만세르 만세 예 예 연인으로 갑니다 응드니 만세르 만세르 만세 예 만세르 만세 예 만세르 만세 만세 예 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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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무증가 포치 피 예 만세르 만세르 만세 만세르 만세 너라는 꽃집이었습니다 너라는 꽃집이었습니다 너라는 꽃집이었습니다 아 너무 좋네 너무 좋아 만세 아님? 세븐티냐 쳐야죠 그룹 이름이라니까 sorry 아하 너무 신나가지고 아 너무 신났어 간다 만세르 만세르 만세 아하이 아 걸그룹? 걸그룹 내전문 쏩니다 바로 칠준비 아 랄드발발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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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드발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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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케 랄드발밸 health 양아치 거울 속에 너 루저 외톨이 상처뿐인 겁지 덧댄 쓰레기 거울 속에 너 루저 미소루저 들어가야 돼 루저 루저 다시 아 오케이 걸그룹 하이 뇌전문 트와이스 아니네 음 와마무 에게 빠져들겠어 반응하잖아 오예 어음 어 아예 만나면 되겠어 내는 진 진공된 그룹이 안나오는거 같애 그러면 지금 소녀시대 안나왔죠 트와이스도 안나옴 다음노래 소녀시대 나온다 샤샤샤 나올준비 오케이 이 노래 제목 딱 맞춘다 내가 어 이거 이거 지금 우리 노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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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그리고 어? 이사람들 님 좋아하는 걸그룹 있잖아요 빨리 한번 불어보세요 아아 오늘 불어 프리스틱 시상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우리 아우 프레싱 안녕 나는 우리집의 프리세스 아 예예예 누가 많이 좋아해 아 예예예 아우! 오케이 걸그룹 여자친구 자 춤추는 중 자 춤추는 중 내가 여자친구 만났지 실제로 정말 시간을 달려서 할 때 만났잖아 오늘부터 우리는 다음 노래를 부르는 가수의 이름 오케이 딱 간다 아 태연 버블치트가 랩을 했죠 맞아요 뷰렛 간다! 태연 아이 하이 내가 바로 정답 칠 준비함 아 싸이 에볼바레 날라레 두레파레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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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밀업 기밀업 베이베 나팔바 나팔바지 나팔바지 싸이쌌이 나팔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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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알지 어? 보이 발라더 그룹? 보이 발라더 그룹? 뭐지? 발라드 부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보이 그룹 중에 별로 없는데 그쵸 한번 들어봅시다 너를 사랑해 가슴이 딛 어떡하죠? 어? 나 들어본 것 같아 자아 근데 뭔가 좀 나이 좀 오래된 그룹임 VUS나 VUS나 어 맞아요 Fly to the sky Fly to the sky 같은 목소리 음색인데? 화니 목소리인가 이거? 화니 아니 아니 화니 목소리 같기도 하고 그쵸? Fly to the sky 한번 해볼까? 한번 힌트? 아니요 아니요 오케이 한번 넣어보고 한번 넣어보고 Fly to the sky 제발 아 뭐지? 아 맞네 아 그거네 VUS 아닌데 VUS 맞음? 아니네 김용진 갠데? 아 나 이름 아는데 나 많이 들었는데 옛날에 옛날에 많이 들었는데 생각해내고 싶어 내가 아 뭐지? 아 뭐지? 아 있는데 MC 더 맥스는 아닌데 MC 더 맥스 아님 되게 유명했었는데 내 나이때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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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나이때 진짜 유명했었는데 김용준 향정임이랑 우결찍은 사람이잖아 아 아 나 알 것 같아 SG? SG워너비 워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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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치래요? 근데 영어로 치래요? 어 영어 대문자와 한글로? 오케이 어 그러면 SG를 영어 대문자로? 오케이 그런 듯 맞아 맞아 SG워너비였어 아 맞아 맞아 고고 SG워너비 이 노래 진짜 유명한 거 많지 하이 가슴 뛰도록이구나 이 노래가 어 리소스팬 이제 제대로 된 신곡들이 나오는구만 오케이 내가 신곡 전문이지 나도 나 군대가서 걸그룹 노래 많이 들었어 저 혼자 울어요 내가 군대 갔을 때 티티 나왔다고 이제 티티 나올 때 됐다 난 는다 이번에는 걸그룹 딱 봐도 트와이스 나온다 아 둘인거야 그래서никаック 보고싶어 아이유가 gui 아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이제부터 다 알아 찬소미, 김세정, 최유정, 김천과, 김소혜, 주여경, 정채현, 김도현, 강미나, 임나영, 유현정 끝 어? 보이그룹? 어 왠지 방탄인 방탄 딱과도 방탄 적어놓는다? 피 땀물이 피 땀물이 딱과도 방탄소년단 오케이 찌푸의 하이라이트 내 형들 더 예뻐 슬픔 표정하지 말아요 요즘에는 hidden 네 빅단 algumas 이런 이름표가 제대로 안 들어가, 들어갔다. 오케이, 얼굴 쬐보리지 말아요. 어, 잠깐만. 카드, 카드. 카드? 카드. 카드가 이때 데뷔했을까? 아, 악동 뮤지션. 맨날 동안 정말 살았어요. 믿을 수 없었다는 건 말도 안 될 거라 생각하겠지. 나 늦게 날 기억하지는 날아줄래. 해병대잖아, 해병대에. 아무튼 해병대에. 아무튼 재밌래. 이 노래 좋아했지, 나. 참 좋아했어. 오케이, 이번에 제목이야. 제목? 오케이, 간다. 제목 쓸 준비한 샘님이 이번에. 내가 넣을 테니까. 준비 완료? 응. 오케이, 간다. 어, 다비치 노랜데? 이 사람? 두 사람? 다비치 노래 뭐가 있을까? 다비치 노래인 건 아는데. 아, 그냥, 그냥. 그냥, 그냥 어쩌고 인. 어떻게 아죠? 다비치 노래 모르는데. 다비치. 나에게 넌? 나에게 넌? 어, 그거 같아, 인제. 그게 신곡이었어. 17년에 나온 건데, 이 노래는. 2017년부터, 2016년부터 17년이니까. 아닐 것 같음. 뭘까, 이 노래 제목. 네. 한번 해보자. 아니겠죠? 옆에 힌트 하나 더 있음. 초성 힌트. 어, 들어갔어. 틀렸대. 뭐지? 너 너 너 너 네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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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뭘까, 이 노래? 빨리. 다시 한번 들어볼까? 그래. 어? 다시 한번 보? 다시. 닿는 사랑이 주는 사람에게, 사랑에게. 검색했죠? 네. 멜로래 검색했어요. 어떻게? 다비치 검색해서. 어려운 걸 어떻게 해? 요즘 다빈치 노래보다는 옛날 다빈치는 노래가 좋다고 팔디 미어 칼! 베이베 베이베이! 이 노래가 좋다고 이런 노래 어? 나 띄어쓰기 했나봐 아 띄어쓰기 했나봐 띄어쓰기 하면 안되는데 봐라 받는 사랑이 주는 사랑에게 간다 오케이 자 이번에 뭐야? 보이골은? 이제 방탄 나올 줄 됐다. 아 솔직히 방탄 나와야 돼. 내 마지막 주문을 가져가 내 비단문물 내 마지막 주문을 가져가 원 내 많이 많이 와 아 다시 들어 난 이 노래 블락비 너무 좋아해 넘어가는 걸 what did you do yesterday 날린 척 하지마 뜨는 걸 하지마 넘어가는 걸 what did you do yesterday 난 너가 예쁜 거로 가서 문제야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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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근슬쩍 눈눈 띄우는 너 내 내 그래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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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아필 사진은 왜 바꾼 거야? 웃음이 어디랑 똑같은 거야? 일부러 실증을 말하는 거야? 끝장내고 싶은 거야? 뭐야 바로 no I love you 그 일정머리뿐인 내 신고보조라 네 보낸 머리 위 오케이 널 사랑하지 않아 아하 널 사랑하지 않아 어반자카파 작은 이유는 없어 널 사랑해달라는 말도 끊어해달라는 말도 울고 싶지 않아 끊어해달라는 말도 잔잔해져야지 이때 그냥 그게 전부야 그대와의 제 짐인 거야 아 너무 좋아 이 노래도 널 사랑하지 않아 어? 가수 이름? 이제 트와이스 나오냐? 끊어해달라는 말도 이렇게 한동근 네 나의 진화 한동근 맞죠? 네 맞아요 그대라는 사치 그대라는 사치 크리바 그대 사치 그대 사치 그대 사치 그대 사치 내라 뭐야 하이라이터 왜 안 켜줘? 어 스트레스 받아 어 스트레스 이번엔 진짜 트와이스 트와이스도 쳐놓는다 트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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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구단 나올 수 자 아니 소녀시대도 안 나왔어 맞아 맞아 트와이스부터 간다 잠깐만 잠깐만 전소녀시대님 트와이스 오케이 고 시그널 보내 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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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을 원해 맨날을 원해 왜 반응이 없니 만날 때마다 마음을 담아 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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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잖아 다 보이잖아 왜 알지 못하니 스트라이크 둘 고 사인을 보내 시그널 보내 I must let you know 시그널 보내 시그널 사인을 보내 예 시그널 사인 임창정 네 그대라는 사람 그대라는 사람 내가 저지른 사랑 아닌 거 같은데 맞아 나의 눈물을 지고 플리고 비워도 내가 저지른 사랑 맨날 맨날 그 사람 아 오케이 송영씨대 준비함 아 걸그룹 아닌가 보니까 어 왠지 볼 빨간 사춘기 냄새나죠? 어 그럴 수도 맞아 인디 살짝 인디를 아까부터 부른 노래라 그냥 하는 거 같은 걸그룹이라고 안하고 아 정은지 우리 정은지 이 사람 정은지도 좋아하거든요 당연하죠 봄봄봄봄봄봄봄 너란 봄인가? 오오 그때만에 태어나 가두도 시들돼 또 봄을 오려요 너란 봄 봄봄봄봄봄 야 이거 때문에 봄봄봄봄이라는 거야 방금 너란 봄봄봄봄봄 너란 봄봄봄봄봄 너란 봄봄봄봄봄 너란 봄봄봄봄봄 봄봄봄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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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노래 진짜 좋다 어? 제목? 제목 뭘까? 이제 볼빼안가 새춘기 나올 때 됐나? 웬지 우주를 보내? 우주를 줄게 우주를 줄게 우주를 줄게? 예쁜 거 맞지 끝내주는 거 맞지 끝내주지 있잖아 넌 나 이거 군대에서 나왔어 이 노래 미쳐버려도 되지 오 오 오 넌 말 going 내일을 구해줄지 나 있잖아 나 오랜만에 말만 난 거 같아 웨이브 웨이브 보셔야 되는데 아 이 노래 있잖아 어 뭐야 벌써 끝났어? 뭐야? 우리 소녀시대회가 없어 축하합니다 모든 문제를 맞추셨습니다 그럼 재미있게 플레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제작자 반도인감님 회로 맵수정 오크라 와 진짜 재밌다 이거 그저 인정 어 너무 되겠어 나 목셨어 오랜에 딱 내 스타일 아 오빠 딱 내 스타일 이 노래 맞춰보세요 오빠 딱 내 스타일 이 노래 현아의 오빤 딱 내 스타일 아 여튼 여러분들 저희 미미님과 함께 케이팝 브금탈출 맵을 해보았는데 재미있게 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미미님 유튜브에 가서도 많이 눌러주세요 미미님은 그림 그리는 채널 하니까 그림 같은 거 비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미미님 유튜브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 빠이빠이